그냥 미래. 그냥 미래가 밝은 사람이 이더라. 이 사람이 몇 명 있겠니. 우리는 지금부터 열심히 뛸 거예요. 열심히 뛸 겁니다. 그래. 그 수능 당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할 거야. 막 엄청 뛸 겁니다.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. 인생을 달리기로 비유하잖아. 장풍이도 지금까지 약 20여 년간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강의했습니다. 강의만 할 때들아 계속 뛰기만 하면 지치지 힘들지. 가끔 넘어질 때도 있어요. 우리 풍마이들도 수능 당일까지 미친듯이 뛸 겁니다. 앞만 보고 뛸 거예요.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뛸 겁니다. 미친듯이 뛰다가 분명히 넘어질 때가 있어요. 그때 중요한 거야. 넘어지면 내려 누워. 안 갈 거야. 안 뛸 거야. 눕고 싶겠지요. 하지만 우리는 항상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. 여러분들 고3 때까지 굉장히 많이 넘어질 거예요. 좌절도 할 거예요. 힘이 들 거예요.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쓰담쓰담 그래 오늘도 고생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좀 더 다독이면서 금방 일어나서 다시 뛰어야 됩니다. 우리 풍마이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. 열심히 해주시고 열심히 뛴 만큼 기록이 점점 짧아질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런 공부에 대한 재미 좀 느끼면서 스스로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 우리의 미래에 그렇습니다.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만들어 간다는 말을 장풍이는 믿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 지금 이 때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 풍마이들이 노력한다면 그 현실의 노력들이 바로 결과로 미래의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.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. 자 내용을 정리하시고 좀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